엄마 봤어? 응 다시 가볼까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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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응 평균 응 응 잘했어 아휴 안 움직이면 더 힘들어 원목으로 힘들더라도 그렇게 움직여서 가야 못 움직여있으면 언니 부르고 됩니다 어이gg 배 nossos 은期 مع다 이제 러시지 못한 것처럼 진짜 머리로도 해야지 이게 혹은 Government食물인데 내 숟가락으로 어깨준거에요. 너무 편하게. 모든걸 거짓말 어깨서 주는데 추루 한번 그냥 줬더니 혼났어요. 어떤사람이 댓글로. 사랑한다면 잘게 쪼개주세요. 날마다 어깨주는데 나 하도 안먹어서 이것저것 줬노라 그냥 줬더니. 자기들한테 쪼개서. 옆집가루. 계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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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옳지? 밥먹어 아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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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이 슈아가 자동으로 나고 아오 이제 배반불리 한번 까져줘야 되는거 괜찮아괜찮아 슈아해 빨발만 넣지 괜찮아 고영 괜찮아 우유 회사 Breakfast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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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워줄게 이제 치워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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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워 줄게 치워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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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줄게 집 동생 보성이 줄 수도 있나요? 보성이 줄 알지? 보성 점점 늘어나 보성 안먹는 보성이 덕도기도 안 먹어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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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